둘째 집에서 왔습니다. 요번에는 바로 벤톰퍼스 게임 할건데요. 2편이구요. 저번에 이어서 한건데 바로 죽었어요. 요청 맘에 들었죠? 요 영상은 어제 같이 찍은거였지만 오늘 오늘 영상 올리는게 없어? 잠시만요. 궁금해서 그런건데 응? 뭐야? 누가 한거야? 어렵네요. 고수들만 진정한 고수들도 알 수 있는게 야 친구야 친구야 뒤로 봤어야지 친구 뒤로 봤어야지 친구 이 친구야 친구야 잘될거야 네. 요번에는 오 힘들다 요번에는 좀 짧게 할게요 아 저도 쉬어야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가지 좀 좀 봅시다 샷건 좀 잘쓴 샷건 근데 하나도 안 열렸어 오 오 요거 달고 그 다음에 그린 어떻게 돼있어 오 옆에다 달려있네 오 갑시다 아 여기서는 엔피치 였어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잘쓰면 되죠 또 또 어제 또 영상을 하나 올릴건데 바로 그 스트리밍 영상인데 어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게임하자고 근데 어떻게 같이 하나요? 질문이요 질문 받습니다 질문 아니 질문 저 질문 저 질문 어떻게 말해야지 어떻게 말해야지 질문을 받아야겠어요 물어볼게 있어서요 물어볼게 있어요 안녕 친구 이 친구 슬프겠다 이 친구 아아 아아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지 이쪽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였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여기있다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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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친구 바로 앞에서 죽었어 저 친구는 날 못봤나 본거 같던데 본거 같던데 못나가 여기선 못나가 여기선 못나가 여기 숨고 저 친구 저 친구 죽일 응? 이 친구군요? 이 친구가 날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날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날 죽이려고 했었는데 안 맞췄어? 이만할게요 사 분통 마이게여 사 분통 마이게여